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백선 개강도 알려드리고 또 지난주에 다녀갔던 조교 선생님의 바로 직전 수강생 2024학년도 수능을 봤던 수강생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강생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조교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대단한 친구들이라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나는 좀 저렇게까지는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좀 못났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지금 열린 결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회를 지금 가진 거잖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의 끝이 어떨지는 아무도 결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게 하면 나도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있죠. 상대적으로 내가 좀 못난 것 같은 그런 마음 절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캐스트를 찍는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출백선 개강부터 먼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백선은 무엇을 위한 강의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념 에센스에서 개념을 배우고 이 개념으로 빅킬러, 중킬러, 킬러를 모두 일관된 방법으로 풀 수 있어라는 걸 배웠어. 그 문제를 풀어내는 개념적 접근이라는 걸 배웠다고요. 근데 그때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문제가 먼저 좋아지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골라 써야 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까? 문제를 풀어내는 도구로서 개념을 어떻게 휘둘러야 될까? 라는 걸 배우는 강의예요. 그래서 문제가 진짜 내가 가진 개념 중에 무언가로 풀리는구나.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일수록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실전에서 100분이란 시간이 널널해 라고 해줄 수 있는 도구는 역시 개념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다지는 강의. 아마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야 라고 단절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개념을 아직도 모르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캐스트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OT를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야 라는 단절된 느낌이 든다면 그건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건 개념을 다 모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문제는 문제고 내가 가진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어 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그러라고 선생님이 개념부터 한 판 정리를 해주고 그 한 판 정리된 키워드로 띄워준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풀은 걸 보여줄 거거든요. 그때 그 워딩으로 띄워준 키워드로 띄워져 있는 개념들 중에 어? 난 저기가 조금 약한 것 같아? 어? 난 이 부분을 잊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반드시 개념 강의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지고 채우고 더 강화시켜서 문제를 풀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강의가 기출 백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기출을 정리하고 끝내줄 거예요. 기출이 사실은 수천문제인데 이 수천문제를 잘 분류해서 한 줄에 쫙 깨워보면 기출 몇 문제 안 돼. 포장지만 좀 다를 뿐이지 벗겨보면 맨날 물었던 걸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같은 개념 아니 수학책에 들어가는 개념이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물었던 개념을 또 물어. 그래서 기출이 수천문제가 아니라 몇 개밖에 안 되네. 그걸 백문제 안에 정리를 하면서 마치 수천문제를 공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만든 강의이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의 접근, 문제풀의 기술을 완성시키는 강의다. 개념 에센스에서 배운 개념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접근을 배웠고 이 기출 백선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도구로써 개념을 꺼내서 사용해 봄으로써 개념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됨으로써 문제를 푸는 기술을 완성시키는 거지. 수능에 직결되는 이 기출문제들에 대한 문제풀이 기술을 완성시키면 이제 N제 실모를 만날 준비가 끝나는 거야. N제 실모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진 거고 문제의 바다로 뛰어들 준비가 끝나는 문제풀이 기술이 완성되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수원 수투 1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 단원의 개념 한 판 정리해주는 압축 정리와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아 여기는 좀 내가 약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그 단원으로 찾아가라고 수원의 단원 6개 수투의 단원 7개 단원명 자체를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수원 44문제 수투 56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이사이 선생님이 칠판에 돌발 퀴즈를 제시할 거고 개념 에센스 파이널에 있던 너무 좋은 문제인데 기출라인에서는 살짝 겹쳐 하지만 돌발 퀴즈로 넣었을 때에는 우리가 순간순간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을 번 외로 칠판에 돌발 퀴즈로 띄워 주니까 그때는 정말 선생님과 함께 노는 기분으로 돌발 퀴즈를 같이 풀어보고 해설해 보고 그 순간 실전 연습하듯이 그렇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별 알맞은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건 단원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중킬러 킬러가 약 50대 50도로 50대 50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빅킬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강의는 한 단원 기준으로 봤을 때 냠냠 개념 한 판 플러스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 한 판으로 그 단원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개념을 키워드로 띄워 드릴 테니 그 개념들 중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동일 단원의 에센스로 돌아가서 채워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냠냠 개념 한 판이냐면 선생님이 칠판에 한 판으로 개념을 정리해 주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라고 회의를 하니까 조개들과 선생님이 동시에 딱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칠판으로 한 판 개념을 한 판 정리해 줘. 그래서 순간 나는 파전 한 판? 이런 느낌 어때? 라고 하는데 순간 조개들은 피자 한 판? 이런 느낌 어때? 그러니까 냠냠 개념 한 판? 이라고 하자 라고 했는데 순간 똑같은 말을 한 줄 알았는데 음성 분석을 해보니까 난 파전이라 그랬고 조개들은 피자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파전과 피자의 갭이 약간 존재하는 그런 한 판 개념을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업로드가 될 거고요. 수원에 이어서 수투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3월 학평전 전, 3월 학평전 완강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백성 개강의 알림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 주말에 선생님이 만난 우리 수강생 이야기예요. 땡땡고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특정이 될 것 같은 게 분당의 땡땡고의 정교 1등과 정교 2등이 나란히 작년에 한 반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은 또 그동안 이야기했던 조교가 아니고 고3들이었고 이번에 2024학년도 수능을 봤죠. 근데 이 두 친구 중에 이 친구를 이번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나 너가 생각났어. 어쨌든 수강생이 많으니까 이 친구가 어디에 앉아있던 누구였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 나랑 상담을 몇 번 했지? 이런 거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6평 끝나고 시험지 상담, 9평 끝나고 시험지 상담 이렇게 두 번 정도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한꺼번에 수백 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10분씩 상담을 했을 때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며칠간 상담을 해내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담하는 그 순간에는 그 상대방, 선생님의 수강생에게 온전히 빠져들어서 상담을 하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까맣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마주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대화하는 느낌?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그게 그때 6평 시험지를 상담했던 그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 너가 생각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선생님이 앞머리가 뭉친 것 같아서 앞머리를 나 너가 생각났어. 그랬더니 어? 어떻게 생각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6평 시험지 상담할 때 너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 너 땡땡고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이 친구 이름이 땡땡땡인데 이 친구 이름을 말하면서 너 땡땡땡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아니요. 걔는 전교 1등이고요. 이렇게 말해서 그럼 너는 뭐야? 그랬더니 저는 전교 2등이요. 라고 대답했던 그 친구야?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내 교실에 그 한 학교에 전교 1, 2등 나란히 하는 두 여학생이 여학생들이었어요. 미적 선택자들이었고 근데 아 전교 1, 2등 하는 나란히 이 두 친구가 또 그들끼리도 친했어.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결과는 연대의외과 합격을 했고요. 이번에 연대의외과 갔고 이 친구는 서울대 약학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둘이 같이 좋은 결과를 이야기해줘서 되게 기뻤는데 근데 어쨌든 이 친구랑 이분도 이제 지금 현장 QA 조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한 친구는 이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에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번 주엔 꼭 해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때 너랑 그런 대화를 했던 게 지금 생각나. 왜냐하면 너의 말과 이 얼굴 표정과 움직임이 그때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대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말과 움직임이 어땠냐면 이게 좀 느려요. 말을 천천히 하고 움직임도 선생님이 되게 빠르고 빨리 말하는데 천천히 하는 친구였어. 근데 그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 번에 고3이 서울대 약학부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 합격을 한 비결이 뭔지 하나만 얘기해줘봐. 왜냐하면 그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얘기해주려고 지금 이 캐스트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네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캐스트를 딱 시작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번 주 무슨 얘기해주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딱 떠오른 게 너는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글쎄요? 라고 하더니 너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 조교들은 막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막 진짜 대단하다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명무실장이 옆에 앉아있었는데 아니 평범하게 사는 애가 어떻게 전교 이동을 해서 서울대 약학부를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고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이 친구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앉혀놓고 1년 봤거든요. 그리고 시험지 상담을 해봤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겠는 거예요. 딱 알겠는 그게 뭐였냐면 평범했다라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늘 모든 날이 보통 날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이 친구가 말하는 그 평범하다는 말 속에는 오늘도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했고 내일도 그냥 내가 할 일을 했고 내가 하기로 한 걸 그냥 오늘 했고 내일 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늘 하던 대로 계속 그 평균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 기복이 없었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공부할 때 업다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범했다는 게 어떤 의미야? 라고 다시 한번 물었더니 제가 별로 감정의 동요가 없는 편이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평범하게 공부했어요. 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중용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그냥 딱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업다운 없이 하루하루 평범하게 평범하게 조용히 해내는 것 사실 수험생활을 한번 짚어보면 N수생들은 느끼겠지만 평범하게 꾸준히 계속 공부한다는 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중간중간 좌절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재종반 학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하루하루 오늘은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어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 근데 그 수많은 날들의 그 많은 에피소드를 그 많은 이벤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쳐내면서 그냥 나는 평범하게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 그 친구를 오래 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생 난리를 치면서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 와 오늘은 막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완전 기뻐. 오늘 너무 힘들어서 막 못하겠어. 이런 동요가 전혀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것. 사실은 그 친구에게 그런 인간사에서 생길 수 있는 당연한 일들이 정말 안 생겼기 때문에 걔는 감정의 동요 없이 평범하게 공부할 수 있었냐. 생겼겠죠. 인간사는 다 비슷해요. 다 멀쩡해 보이지만 파고들여서 보면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비슷한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 나만 아픈 게 아니거든. 그런데 똑같은 힘듦과 아픔과 슬럼프와 절망적인 사연들이 오더라도 어떤 대응을 하느냐는 정말 다른 거야. 근데 적어도 수험생활 동안에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내 주변에 생기는 일들을 걷어내고 나는 나야. 오늘 하루 저 일을 핑계로 공부를 안 해볼까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버티는 것.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것. 이게 이 친구가 말한 교훈 같아요. 근데 비슷했거든요. 캐릭터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이 친구를 보고 아 너가 OO이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라고 했었던 그런 사연인데 이런 평범하게 살았어요. 라는 게 성적과 상관없이요. 입시를 겪은 수험생에게 평범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듣기는 아주 힘들어요. 성적이 좋든 나쁘든 근데 평범하게 살면 본인이 해야 할 걸 그냥 하루하루 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루하루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대단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들어왔더니 아까 이 얘기 했나요? 감독님 제가? 이 강의 개강하고 했나요? 아 지금 편집점 잡고 나서 했나요? 안 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번 지금 편집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죠? 근데 안 한 것 같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만약에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거 끄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1월 30일이고 화요일이에요. 선생님이 매주 화요일 날 들어와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각 방에 선생님들이 다 촬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끔 옆방에서 칠판으로 쾅 치시는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서 또 선생님들이 치열하게 강의를 하는 것들을 서로 느끼면서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스튜디오를 들어오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어?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촬영을 하다가 감독님께 감독님 오늘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조용해요? 라고 했더니 오늘 촬영하시는 분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요? 그랬더니 거의 잘 모르겠네요. 오늘 하여튼 스튜디오가 다 비어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촬영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도 한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이 비어있는 스튜디오에 혼자 촬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선생님이 기출백선 1강을 촬영하는데 강의를 거의 쥐어짜듯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겨울 개강한 지 한 4, 5주 정도 됐고 지금 시점이면 여러분들도 공부하기가 심신이 힘들겠지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와 이 컨디션으로 오늘 강의를 몇 강이나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먹으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오면서 이름이 나올 뻔했네. 이 친구랑 마음이 비슷했어요. 오늘 강의가 얼마나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고 가자 하고 그냥 터벅터벅 왔어요. 오늘 내가 할 걸 하고 갑시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매주 화요일 날 들어와서 강의를 하고 갔을 때 그 강의가 어떤 퀄리티로 촬영이 되든 그건 내가 내 할 일을 한 거고 내 자리를 지킨 거라 내 이 어떤 평범하게 일상을 지키면서 강의하고 있는 이 에너지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고 그래서 아까 기축에서는 OT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책 색깔 한번 보여줄까요? 기축에서 색깔? 이 색깔? 이게 선생님이 10년 정도 오르세 새에다가 쓰던 색깔이거든요. 근데 이 색이 올해 2024년의 색이래요. 그 이름이 좀 어려운데 또 까먹었네요. 감독님 아까 우리 검색한 애프리콧 크러쉬 애프리콧 크러쉬라는 이 색이 올해의 색인데 이게 우리가 계속 사용하던 오르세 새 색깔하고 되게 유사한 주황빛이죠. 그래서 그냥 뭔 얘기하려다 그랬을까요? 네 이거 말도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올해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과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우리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즈음이 금요일이라 아이고 금요일날 강의를 뭐 한 두강 정도로 딱 개강을 하고 싶은데 방금 얘기했듯이 쥐어짜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강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만큼 열심히 들으시고 되는 대로 찍어 올릴 테니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출 백성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기출을 다른 조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선생님이 스튜디오로 촬영을 한 걸 보여드릴 거고 또 어떤 문제는 현장에서 진행한 걸 편집을 해서 넣어드릴 거고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현장 소원 학생들 열심히 하거든요. 그 열심히 하는 그 분위기 또 한번 느껴보시고 또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면서 강의하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잘 편집해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데 재미있게 좋은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 평범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간 또 응원하겠습니다.